지금 골드가 지금 매수가 지금 딱 보이는데 어.. 현재 15분 가변이 꺼져 있죠 그리고 5분봉 하락 활성 자 골드 매수 한 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손익자 30틱 아시겠죠 지금 일단 레인지가 딱 컨펌이 됐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자 골드 매수 들어간 이유 다시 설명드릴게요 현재 15분이 알고차트가 지금 상승 추세에다가 현재 15분의 가변이 꺼져 있죠 그리고 30분도 꺼져 있고 1시간은 지금 상승 방향 활성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 15분 봉이 가변이 꺼진 상태에서 5분 봉의 하락 방향 활성 요거는 이제 변동성이 아니라 레인지로 보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15분 봉이 지금 딱 봤을 때 여기 차트 패턴이 뭐죠 여러분들? 요 캔들 패턴? 인사이드 바 패턴이죠 근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인사이드 패턴이 나왔다는 거죠 요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근거가 됐기 때문에 종과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일단 진입을 한 겁니다 놓치신 분들은 조금 눌렀을 때 들어가도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면 아마 진작에 좀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겠는데 한번 전자점 털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에 지금 들어간 포지션이 1시간 안에 입절이 안되거나 손절이 안되게 되면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오늘 특히 이제 중요한 그 소부자 물가지수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 5개짜리에요 슬슬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는 거 같은데 여기가 지금 매물이 탁 뚫려줘야 돼요 그래야 좀 시원하게 올라갈 거 같은데 30초봉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골든크로스가 되줘야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 같다 4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를 만들고 있죠 종가상으로 봤을 때도 매도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고 매수 거래량도 점점 줄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수렴 형태인 거 같습니다 현재 이 자리가 매물대를 단기적으로 돌파하게 되면 급등이 나와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 15분의 레인지를 보고 방향으로 체크를 해서 들어간 거죠 일단 첫 번째로 근데 30초 골크가 되면은 우리가 들어갔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된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여기서 전저가 뚫렸을 때 이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막 손전하고 여기서 막 따라서 또 쇼스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1분봉 이제 골든크로스가 되려고 하네요 골크 다시 한번 또 됐고 하이키나시로 보는 게 정확한데 하이키나시가 진짜 뚫렸습니다 하이키나시가 뚫렸다는 건 진짜 뚫렸다는 얘기예요 완벽했습니다 지금 제가 예측한 방향이 물론 아직까지 수익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여기서 이제 물량을 잡고 끌어올리는 패턴 바람이 익절되겠네요 현재 시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1분봉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200불 넘어가면 알아서 자르세요 본절 설정 하시고요 아시겠죠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기본 중에 기본 본절 설정 아시겠죠 근데 본절 설정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20틱이 넘어가면 본절 설정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300불까지는 보는데 혹시 모르니까 200불 되면은 이제 본절 설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본절을 잘해요 손절도 손절이지만 본절을 정말 잘합니다 이 트레이딩 할 때 이거는 전분의 똑같은 것 같아요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선물이 됐든 기가 막히게 본절을 해요 그리고 본절 나가잖아요 그러면 쳐다도 안 봅니다 다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지표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이거는 비농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노하우가 있는데 요거 보시면 이거대로 대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비농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 100틱 200틱 변동성을 줄 때 요 관점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이게 툴로에서 나오는 거는요 물론 거기서도 최대한 자세히 설명은 드려놨지만 세발의 피입니다 실제 저희 올패스나 멤버십이나 거기서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툴로 pers 온 두 사람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창복음 유 toasted 심심 gel downstairs 대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